미우에서 공식적으로 한인들의 인구수와 학벌 그리고 소득 지역에 대해서 발표가 다시 되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봅니다.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당 3달러의 아이를 봐주는 미국의 노인들의 직업, 인기 폭발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을 줄줄이 떠나는 세계적인 기업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500달러를 내고 남편의 바람길을 막는 캠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국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원의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어? 인지 저하 증상인지 혹시 치매 전 증상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봅니다. 아이스 커피나 혹은 얼음을 넣고 드시는 음료들 절대 씹어먹지 말라고 합니다. 기침약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짚어봅니다. 오늘도 뉴욕기다리생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생입니다. 9월 15일 주말 시간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시간, 연휴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없이 이번 주는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간이 아깝지 않았노라라고 하실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특히 미국의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내 주변에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들리는 랭귀지는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많이 들리는데 라고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한국 사람을 가뭄에 콩나듯이 보기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살다가 보면 때때로 나는 같은 옆에 한국 사람들이 반가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그것이 조금은 문제시 된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식적으로 한인의 인구수, 그리고 그 한인의 학벌의 평균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인컴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의 미국의 전국의 한인의 인구수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센서스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나요? 센서스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보다는 적지는 않고 많다라는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인의 인구수가 총 202만 3517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혼혈의 한인수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연방센서스에서 12일 발표한 2023년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의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학력의 수준이 높고 그렇죠. 대부분의 학벌이 좋죠. 가구의 하우스홀드의 중간소득이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는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도시인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뉴욕이라든지 시카고, 시애틀 이런 데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하우스홀드의 중간소득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미국 전체 한인들의 9만 6,43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좀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11만 5,917달러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세가 됐습니다. 잘 사는 동네니까 말입니다. 지역별의 인구 구성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56만 4,443명이라고 하고요. LA 카운티는 21만 3,664명, 오렌지 카운티가 12만 4,801명으로 집계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만 3,517명의 미국의 한인들 중에서 혼혈을 제외한 순수 한인은 76.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혈이라는 퍼센트는 대략 23.5%가 되는 거죠. 남녀 비율로 보면 여성이 53.3%, 남성이 46.5%로 여성이 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 이 부분은 조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을 왔었던 3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도 여성이 더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여성이 많다라는 부분, 또 데이터의 수치가 남성보다 한 7%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좀 나름대로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메리칸 커뮤니티 썰베이의 역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한인의 인구는 2017년에, 이 도표를 좀 보시죠. 188만 7,914명에서 2년 후에는 190만 명 정도, 그리고 2022년에는 200만 명 정도, 그리고 2023년에는 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서 한인들이 가장 많은 인구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스테이트라고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의 인구가 56만 4,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15만 4,137명, 텍사스주가 13만 152명, 다음으로 이제 뉴저지주가 유입이 굉장히 한동안 많이 되고 있는 주이죠. 10만 8,840명인데, 이것은 뉴저지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다, 14만 5만까지 짐작과 추세를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텍사스주도 그렇고요. 워싱턴주는 10만 5,604명 등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37.3세로 나타났고요. 65세의 인구, 우리가 은퇴를 하는 인구는 14.4%에 달했습니다. 25세 이상의 한인 중에서 대학 졸업자가 35.8%로 가장 많았고요. 대학원 이상이 23.4%, 고졸이 14.8%, 그리고 고졸 이하가 5.9% 순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놀랄만한 숫자이긴 하죠. 고졸 이하, 고등학교 중퇴와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5.9%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은 98만 6,488명으로서 한국 등 해외의 출생자는 103만 7,029명으로 각각 조사가 됐습니다. 수치를 외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정도 선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일까요? 현재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의 책임자가 러시아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를 해서 북한의 군사지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4일 로이타통신 등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서 열린 유럽전략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엄청난 양의 포탄 공급이 우크라이나 군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다노 국장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의 국가안보회의에 서기와의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한 이후에 전장에서 러시아의 적대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를 했고요. 이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돋붙였습니다.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장은 또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 이런 미사일 이름이 있습니다. 생산이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라며 유도폭탄이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스칸데르는 현재 전세계에서 사용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다 생각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무기는 우크라이나 생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크라이나의 무기는 미국 플러스 동유럽 국가로부터 자체 가지고 있었던 무기로부터 전세계 무기를 우크라이나도 쓰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런 기사를 들으시거나 제가 전달을 하다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의 의견과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간 입장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크라이나의 군사 무기도 본인들의 나라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늘 객관적으로 살아야지만 현명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3달러. 굉장히 낮은 수치죠. 시간당 3달러의 아이를 봐주는 미국의 노인들의 직업 혹은 그 타임이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저출산으로 손주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비봄 세대. 1946년부터 1964년생 세대를 베이비봄 세대라고 하죠. 이러한 세대의 자녀 세대가 혼인 연령대가 됐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년층의 삶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는데요. 손주를 기대하는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녀 세대는 아이보단 내 삶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60대 여성은 아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근처로 내가 이사해서 너 애를 봐줄게 라고 제안을 했지만 아들은 반응이 냉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 조카와 손주를 돌보며 마음을 달랬지만 아들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심 아쉽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건 뭐 할머니, 즉 엄마의 입장의 의견이죠. 이처럼 조부모가 되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위탁조부모봉사라는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조부모는 55세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장애 아동, 저소득층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1대1로 연결해주는 봉사활동으로써 미국의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정부입니다. 스테잇이 아니고요. 주정부가 아니고 현재 2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아동들의 조부모가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탁조부모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위탁조부모의 운영기관이 있는데요. 아메리콜스라고 합니다. 코퍼레이션의 약자죠. 어떻게 보면 관계자는 조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린이의 삶의 조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시간당 3달러 하나로 얼마인가요? 대략 4천원입니다. 한국은 지금 시간당 만원돈인데 3달러, 4천원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활동비를 지급하지만 위탁조부모의 돈보다 보람이 더 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위탁조부모 봉사자인 한 사람은 81세인데요. 팍스 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급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센텐스가 이 나이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생각이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한다. 목적을 갖지 못하는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또 목적 없는 삶에 있어서 매일 시간, 시간이 무료하고 그 무료한 시간이 좀 빠르다고 느끼면 치매와 생명의 단축까지도 있는 거죠. 나이가 되면서 목적의식을 잃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봐주고 싶어도 아이가 없는 세상이 오고 또 내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도, 봐주고 싶어도 자식이 내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소리입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한 2, 30년, 30년도 안 되죠. 따지고 보면 중국에 공장을 세우는 때가 유행이 있었습니다. 왜?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그 전만 해도 중국산 제품은 쓸 수가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제품 자체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순식간에 전세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제품이 아닌 것은 볼 수가 없고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공업서부터 중공업까지 중국에다 공장을 세웠죠. 하물며 자동차 회사, 전자제품 회사, 핸드폰 회사까지 세웠습니다. 물론 저렴한 노동력도 있지만 중국의 인구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넘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중국을 줄줄이 떠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이유가 뭘까요? 자,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 소매 유통업체인 월만트는 지난달 8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뚱닷컴의 지분을 36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IT 기업의 대형사로 알고 있는 IBM도 중국 내의 연구소를 폐쇄하고 천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업체가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혼다 자동차는 최근에 중국 내의 세계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했고요. 혼다의 중국 내의 판매량은 올해 2분기, 2분기면 이제 4월서부터 6월달이죠. 이것이 작년에 같은 달의 동기, 분기 대비해서 32%나 감소를 해서 20만 9천 대가 판매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어떨까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중국 내의 사업 재조정에 나서면서 2021년에 베이징의 1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또 다른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금년이죠. 충칭의 공장까지 2억 2,700만 달러, 하나로 따진다면 3,021억 8천만 원의 이상으로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중국 대신에 인도에서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은 전하고 있고요. 또 매체는 중국 시장을 떠난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 등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소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앞다투어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10년에서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다국적인 기업 대부분이 중국 시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장만 만들었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죠. 그 기술력 그리고 그 공장의 시스템을 이미 노하우로 전술을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오로메리컬리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더 이상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달러로 보면은 500달러 정도를 내고 내 남편 바람길을 막는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중국 내에서는 발각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주부를 상대로 남편의 바람길을 막기 위한 성적인 어필 훈련 캠프가 등장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4일 홍콩의 사우트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 중에 중국의 저거장성 항조우에서 이 같은 캠프가 이틀간 진행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캠프의 참가비는 1명당 2,999위안 대략 56만원 달러로 따지면 한 480불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에는 성적 어필은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참가자들은 몸에 꼭 맞는 옷과 검은색 스타킹을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편의 바람길을 막기 위한 키스, 관능적인 춤, 장난스럽게 스타킹 찍기 등 유혹의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친밀한 상황에서 매력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 역할극도 있었고요. 참가 여성의 연령층은 35세에서 55세로서 이혼 위기에 처한 주부, 싱글 마음 등 다양하다라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한 한 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에 열정을 되살리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으며 참가자들은 이 과정이 자존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중년 여성도 강력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입을 모아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적 어필 훈련 캠프는 중국 본토 사회관계방서비스인 SNS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 왔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윤리적이다. 그런다고 남편이 바람을 안 피우나? 이 부분이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남편들이 바람을 안 피울까요? 물론 피우면 안 되지만 그런다고 안 피우는 게 아닌데 황당하다, 너무 비싸다, 취약하고 삶에 대한 불안해하는 여성들을 이용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사업이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 우리는 독서와 교육을 통해서 내적 매력을 향상할 수 있다 등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독서와 교육을 통해서 내적 매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것은 중년 후에 사람들한테 해당이 또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느끼는데 중년 전까지는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적이고 지식적이고 말도 고상하고 이런 것도 매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정말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가장 여행을 가거나 시장의 장을 보러 가도 가장 편한 사람이 나하고 사랑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는 추석의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마다 상여금이라고 그러죠. 보너스를 주죠. 그리고 수고비의 기념도 줍니다. 그런데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원의 추석 명절 휴가비를 준다고 합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이 휴가비 14회 신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데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 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1호봉의 월 봉급액은 187만 7천원으로서 명절의 휴가비 60%를 따지면 약 112만 6천2백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월 177만 8백원을 받는 일반직 9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세금 전에 106만 2천4백원을 지급받았는데 금년에는 이보다 6만원가량이 증가한 셈입니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영절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1일급에서 5급 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이 되면서 연봉의 합산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보면 기준 연봉액의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 가상금, 명절 휴가비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명절 휴가비는 120%로 측정이 되는데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영상은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면 어떠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한두 가지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으면 세 가지, 네 가지도 될 수 있는데요.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참 안타깝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지저하 증상과 이것이 더 심해지면 치매 전 증상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건강 의료 매체인 프리벤션에 따르면 어떤 증상들은 나이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인지저하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두 개 이상인지 영역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치매 진단을 받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언어, 시각과 공간 기능 또는 멀티태스킹 실행 기능과 같은 멀티태스킹 실행이라는 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뜻한다고 합니다. 프리벤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치매의 초기 징후를 정리해 보는데요. 이 같은 징후 중에서 하나가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인지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짜증이 늘고 좌절감에 대한 내성이 낮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다,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 성향의 성격 변화도 있고요. 까칠한 성격이나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때로 훨씬 온순해지거나 다정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기억 손실과 시각 및 공간 지각의 어려움은 방향의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수백 번 가본 곳에서도 헤매고 운전할 때 쉽게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열쇠나 리모컨을 못 찾으면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이러한 연역적인 사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좌절감으로 이어져서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금 배운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가끔 사소한 일을 잃어버릴 수 있죠. 치매가 있으면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새로운 정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화할 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본 TV 프로그램의 깊이 있는 세부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새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작업을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돈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는 수학과 같은 추상적인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두 번 지불하는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돈을 쓰는 문제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시간을 혼동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녁 시간임을 깨닫거나 달력을 보지 않고는 요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지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이 되면 한밤중에 일어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계절이나 연도를 아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익숙했었던 단어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이름을 잊고 새로운 정보를 유지할 수 없는 것 말고도 시계, 냉장고 등 익숙한 단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중간에 멈추거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적인 모임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티나 행사를 피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끼어들거나 매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지면서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가지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멘탈 관리도 오복이라고 해서 치아 관리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소식인데요.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에서는 아아 주세요.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날씨가 굉장히 더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음료수를 마실 때 얼음을 넣어서 마시죠. 그런데 이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수에 있는 얼음을 절대 씹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침약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연구진들이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치아의 건강은 신체의 오복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아 이것은 이제 씹는 힘을 얘기하죠. 그리고 위장, 소화력, 눈, 시력, 귀, 청력, 장, 대소변, 배설 기능 등 다섯 곳이 튼튼하면 인생의 홍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홍복이 뭐냐면 커다란 복이 온다. 그 가운데 으뜸으로 친한 것이 치아 건강입니다.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게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우의 건강 포탈인 MD에 따르면 치아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으로 얼음 씹어 먹기, 치아 보호구가 없이 스포츠하기, 젖병 물고 잘 들기, 혀 피어싱, 또 이를 가는 거, 끈끈한 기침약을 복용하는 거, 젤리 캔디를 먹는 거, 탄산음료 먹는 거, 스포츠 음료 먹는 거, 과일주스 먹는 거, 감자, 포테이토 칩 먹는 거, 커피 먹는 거, 레드 와인 먹는 거, 화이트 와인을 먹는 거, 또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죠. 병따개가 없으면 치아로 통하고 따죠. 치아로 병뚜껑 따는 거, 끊임없이 간식 먹는 거, 연필이나 볼펜 스트레스 받으면 씹어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흡연, 폭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뭐가? 치아에 안 좋은 것들, 딱딱한 얼음을 무심코 씹으면 치아가 갑자기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 내부의 연조직이 자극을 받아서 치통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치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 이를 득득 부드득 부드득 갈면 치아가 점점 더 닳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르니아구 위의 끝에 부분이 이게 파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얼마나 이를 갈아 대면 말입니다.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면서 이를 부득 부득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통상 이 가리는 스트레스와 나쁜 수면 습관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요. 낮에 딱딱한 음식을 피하면 이 가리로 인한 통증과 치아 손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나이트 가드를 낀 지가 한 10년 됩니다. 그런데 나이트 가드를 끼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이를 바득 바득 하는 모양입니다. 밤에는 치아 보호구를 착용해서 치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침약. 이거 의아하죠. 기침약도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침약에는 설탕이 들어있는데 기침약으로 목을 진정시킨 뒤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기침약 형태이든 딱딱한 사탕이든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은 치아를 코팅하는 끈적끈적한 플라그와 반응한다고 합니다. 플라그 속의 박테리아는 설탕을 산으로 바꿔줘서 치아의 범랑지를 부식시킨다고 합니다. 기침약도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기침약에는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그의 박테리아의 관계성을 따져서 조심해야 된다. 먹자마자 과거를 하셔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한 것 오징어 또 육포 얼음 자제해야 되겠죠. 저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좀 되셨습니까? 편안한 주말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놓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일생에 한 번 하시는 뉴욕 헤드렉션과에 있어서 이쪽 밑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알람 설정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진 주말 시간, 편안한 주말 시간 연휴의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여기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 내 속에 따라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셈 당신을 위한 안정된 패폰